김해 중소 상공인들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해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이번 집회는 창원 스타필드, 울산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타지역 사례를 공유하고 입점 저지 결의문을 낭독하는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집회와 동시에 계획된 3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코스트코 입점으로 교통문제가 불보듯 뻔한 만큼 주차와 교통체증 해결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